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한번 천만 라디오 한번 시작할까요? 저녁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한번 또 달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나마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 줍시다. 다 힘들고 어려운 동지들인데 같이 힘을 모으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어려울 시기일수록 우리 삼전 동지가 끈끈하게 우정, 동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투자의 길은 좀 멀고 험합니다. 혼자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 천회장도 멘탈이 강하더라도 저도 어떤 때는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어려움과 지침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땐 다시 또 벌떡 일어내야겠죠.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응원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지키냐.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항상 먼저 인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아침에 댓글 달 때 부탁하는 게 서로 인사하라. 인사. 인사하는 습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든지 인사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잘났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를 먼저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깍듯이 인사를 해요. 제가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게 더 인사를 잘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저는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 요즘은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먼저 인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의바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사 잘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침을 뱉겠습니까? 항상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꼭 여러분들 몸에 익히셔가지고 실천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그 존중받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존중받는 느낌을 들 때 항상 명심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상대방한테 좋은 감정을 가져다주고요. 그 감정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자. 이 일은 나와 관련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의미 없어. 장담컨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잘 풀릴 확률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일은 나와 관련 없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의미 없다. 이런 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태도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투자를 했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말한 거 있어요. 단어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커넥팅 더 따츠. 그러겠는데 그때 당신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커넥팅 더 따츠. 인생의 점을 찍다 보면은 어떻게든 이게 점을 쫙 찍으면은 결국 뭐냐? 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선으로. 이 점을 무수하게. 이 선이라는 게 뭡니까? 무수한 점이 연속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일이든가 돼.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투자를 한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많이 듣고요. 적게 말하세요. 저는 요즘 보니까 많이 듣기도 하지만 많이 말하기도 해가지고 요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떠들어 댄다고 해가지고 배즙을 주는 사람 있나? 무슨 대추차를 주는 사람? 없어요. 저 혼자 다 해야 돼. 알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세요. 내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상대방의 말을 뚝뚝뚝 끊어버리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때가 있어.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고집부리고 짜증이 나더라고. 난 그 순간에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귀싸덕이 날아갔을 거예요. 제 성격 스타일로 봤으면은. 근데 저도 요즘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고집부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분야를 완벽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돼요. 하여튼 내가 안다 생각한 것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번 들어보고 듣다 보면은 분명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발견될 것이고 또 그가 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경청하는 당신의 태도에 감동을 할 수도 있고 당신한테 큰 호감을 느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큰 호감을 느낄 거예요. 감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절대 험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 때는 뭐 기분 좋지 막 욕하고 까고 하면은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보면은 요즘 특히 오프라인도 온라인에서 왜 이렇게 만져버렸어. 왜 이렇게 험담한 사람 많고 난 비하하고 마냥 까는 걸 좋아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은 뭔가 뭐 기분 좋고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험담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낙사와 같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험담을 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더라. 인간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또 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또 오늘의 적이 또 내일이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에는 동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좋은 말 많이 하자. 알았죠? 이분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아요. 전 이런 분들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삼성리더 축하가 막 박살나고 어려워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지나갑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면 기회였음에 후회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렴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점 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 맞춤이 신이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그런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하여튼 조만간 다시 상승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 이거잖아요. 신용 미소 쓰지 마. 아죠? 신용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없으면은 그렇게 큰 걱정 불안이 없어요. 그냥 존버하시면 돼. 존버. 지금 마이너스 4천이라는데 뭐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도 있고 많아요.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억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용 안 쓰고 급한 돈은 아니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어차피 노가다리는 뭐 사이버 계좌잖아요.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간다니까 천회장이 이거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멘탈 관리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천회장과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사라는 게 아니에요.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멘탈을 잘 확립을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삼성전자 투자자가 되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인간이지만 저도 노력하잖아요. 계속 노력하지 않습니까. 쉴 틈 없이 여러분들에게 떠들어대고 같이 가자. 으쌰으쌰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할 테니까 같이 한번 오래오래 멀리 가보자고요. 퇴근 준비하시는 분들 퇴근 준비 잘 하시고 저녁 시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늦은 시간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